야담 이야기 머스민 돌쇠가 이것을 탐하다 결국 옛날에는 뇌물로 배 채우는 벼슬아치가 왜 그리 많았던지 떵떵거리며 행색게나 하는 벼슬아치치고 매관매직 안하는 이가 드물었을 정도니 참 한심한 일이었습니다. 옛날이라고 청빈한 벼슬아치가 없었겠나만 그런 사람 이야기보다 토색지라는 벼슬아치 이야기가 더 많으니 이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니 어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옛날 저 시골 어느 고울에 돈께나 가진 돌쇠가 살았습니다. 평생 농사짓고 장사하고 할 일 못할 일 안 가리고 돈을 벌었습니다. 아니 할 말로 개같이 번 거였습니다. 그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한 3천석 지기를 했는데 말년이 되니 생각이 달라지는 거였습니다. 에잇 남들도 다 돈으로 벼슬 산다 하니 나도 어디 이 돈으로 벼슬이나 하나 사볼까 이렇게 작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천석 지기 뚝 떼어 팔아서 돈을 마련해 바리바리 싣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서울 가서 새도가 떠르래 하다는 대감댁의 문객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지고 온 돈빠리를 내놓으며 대감 이거 받으시고 어디 조그만 고울사리 하나 줍시오. 라고 말하니 돈으로 벼슬 사는 놈이나 팔아먹는 놈이나 다 한통 속이니 체면이고 뭐고 가릴 게 뭐 있겠습니까. 장터에서 물건 흥정하듯 대감은 웃으면서 네 한번 알아보지 이렇게 되니 그 집 문객으로 날마다 사랑방에서 먹고 자면서 벼슬 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벼슬 사러 온 놈이 어디 한둘인가 하루에도 서너 놈씩 돈을 바리바리 싣고 들어와서 갖다 바치고는 문객으로 그냥 눌러앉는 거였습니다. 문객들끼리 장기나 두면서 한 세월 보내는 거였습니다. 그 중 돈을 좀 많이 갖다 바친 놈은 일찍 벼슬을 얻어나가고 적게 바친 놈은 한일 연 기다려보고 소식이 없으면 제풀에 욕이나 바가지로 퍼붓고 물러나든가 아니면 배짱 내밀고 3년이고 4년이고 죽치다가 대감이 그만 지긋지긋해서 한자리 주면 받아가든가 뭐 그러는 거였습니다. 이 돌새도 바친 돈이 적었던지 한일 연 문객으로 죽치고 있어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당최 쓰다 달다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이대로 그냥 물러나자니 바친 돈이 아깝고 새도가 하늘에 닿는 대감한테 왜 벼슬 안 주느냐고 삿대질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해서 하루는 슬그머니 대감 앞에 가서 대감 그동안 사랑해서 잘 쉬었습니다 라고 말하니 대감은 왜 그만 시골로 내려가려고 하고 말하니 돌새가 그게 아니라 그동안 신세를 너무 진 것 같아 이제 그만 거처를 옮길까 합니다 라고 말하며 슬그머니 떠보는 거였습니다. 그게 말하자면 내놈한테 돈바리를 그렇게 갖다 바쳤는데도 벼슬 하나 안 줘? 더럽다 더러워 차라리 딴 데 가서 벼슬 사고 말지 이런 말이었습니다. 욕심이 뒤룩뒤룩한 대감이 그런 말을 듣고 오냐 가거라 하기는 커녕 응 그러지 말고 좀 더 기다려봐 자네한테 줄 자리가 하나 있긴 있는데 요새 청하는 사람이 워낙 많아나서 이건 또 무슨 말이냐 하면 내놈이 돈 몇 바리로 벼슬 사려고 한다마는 어림없는 소리 돈바리가 줄을 섰으니 생각이 있으면 좀 더 가지고 와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시골집에 기별을 해서 돈을 더 올려보내라 했습니다. 삼천석 지기 가운데 천석 떼어주고 이천석 남은 것 중에서 또 한 천석 떼어 팔아 돈을 듬뿍 실어다가 대감 앞에 바쳤습니다. 그래놓고는 대감 이번에는 어떻게 좀 한자리 마련해 줍시오 라고 말하니 욕심이 뒤룩뒤룩한 대감이 돈을 보고서야 녹지근해지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응 조금만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 있을 걸세 말은 사근사근하게 자라였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문객과 장기나 두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있나요 오늘이야 내일이야 하다 보니 또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돌쇠가 다시 대감 앞에 가서 대감 그동안 잘 쉬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나오나 보려고 그랬는데 아닌 게 아니라 또 붙들며 그러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려봐 자리는 적고 사람은 워낙 많아서 요새는 좀 힘드네 돈을 더 갖다 달라는 말이었습니다. 돌쇠는 에라 모르겠다 하고 시골에 기별을 해서 나머지 천석지기를 다 팔아서 평생 모은 걸 몽땅 팔아갔다 바쳤습니다. 대감 이게 제 전 재산입니다. 늙어 죽기 전에 작은 고울이라도 하나 줍시오. 라고 말하니 대감은 걱정 말고 기다려봐 라고 말해서 또 사랑에 처박혔습니다. 또 다른 문객과 장기나 두면서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1년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만 슬그머니 부하가 났습니다. 남의 돈을 먹었으면 갚음을 해야지 이건 뭐 밑빠진 독에 물 붓기나 매일반이었습니다. 대감을 찾아가서 대감 더 못 기다리겠습니다. 이만 시골로 내려갈랍니다. 라고 말하니 그러면 좋은 말로 붙들고 미안하다든지 좀 더 기다려보라든지 할 줄 알았는데 그래 그럼 잘 가게 이러고 마는 거였습니다. 이제 이 사람한테는 더 얻어먹을 게 없다는 걸 알고 그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돌새는 할 일 없이 그 집을 나왔습니다. 나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참 분통이 터지는 거였습니다. 평생 모은 삼천석 지기를 그놈의 대감 입에다 다 털어놓고서 빈손으로 내려가자니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에그 내가 벼슬에 환장해서 요 모양 요 꼴이 되고 말았구나. 털레털레 내려오다 보니 노자는 똑 떨어지고 배는 고픈데 마침 길과 오두막에 웬 허연 노인이 참외를 한소쿨이 담아놓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배는 고프고 목은 마르니 그 참외가 곧 입에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돌새가 노인장 거 참외 하나만 얻어먹읍시다. 라고 말하니 노인이 그러시오. 그런데 이 참외는 거저먹을 수는 없고 한 가지 일을 하고 나서 먹어야 하오. 무슨 일을 하라는 거요. 이 참외망태를 한 번 뒤집어서보시오. 그러면 알게 될 거요. 참외망태 뒤집어쓰는 일이야. 뭐 힘들 게 있나. 훌렁 뒤집어썼습니다. 그랬더니 아 이게 웬일이야. 망태가 스르르 몸에 달라붙더니 그만 제 몸이 돼지 몸이 돼버렸습니다. 돼지가 돼서 말을 해도 꿀꿀꿀꿀 소리밖에 안 나왔습니다. 허허 이 망태는 보통 사람이 쓰면 아무 일이 없으나 욕심 많은 사람이 쓰면 돼지가 되는 건데 당신은 욕심이 좀 많았나 보오. 벼슬짜리 하나 얻으려고 삼천석 살림을 다 팔아치웠으니 벼슬 욕심이 많기는 많았지. 욕심만 많은 게 아니라 속도 시껌했던 거였습니다. 벼슬을 하고 싶으면 과거를 보든지 해야 할 것을. 대감한테 뇌물이나 먹이고 벼슬을 구했으니 돼지가 돼도 싸지싸.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후회가 막심했습니다. 벼슬 욕심 때문에 살림은 거덜났고 몸은 돼지가 됐으니 이게 무슨 꼴이야. 그래서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엉엉 울어댔습니다. 그러니 그게 뭐 사람 울음 소리로 들리겠나요. 돼지가 꿀꿀꿀꿀하고 우는 소리로만 들리는 거였습니다. 노인은 혀를 끌끌 자더니 당신 욕심 때문에 돼지가 됐으니 이제부터는 모든 일이 당신한테 달렸어. 나는 이만 가오. 하고 바람같이 어디론가 가버리는 거였습니다. 이 사람 혼자 오두막에 남아서 밤새도록 꿀꿀꿀꿀하고 울다 보니 하루가 지났습니다. 에라 돼지가 됐건 말건 배가 고프니 참회나 실컷 먹고 죽든지 살든지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노인이 남겨둔 참회를 실컷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인가요. 참회를 한 개 한 개 먹을 때마다 사람 모습이 조금씩 돌아오는 거였습니다. 두어 개 먹었더니 얼굴이 사람이 되고 서너 개 먹었더니 몸통이 사람이 됐습니다. 대여섯 개를 먹었더니 팔다리까지 사람이 다 됐습니다. 사람이 다 되니까 망태가 허물 벗겨지듯이 스르르 벗겨져서 땅에 툭 떨어지는 거였습니다. 옳거니 이제 이걸 제대로 씌울 사람을 찾아가자. 이 돌새가 그 길로 몸을 돌려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대감 집에 떡 가서는 대감님 저 왔습니다. 라고 말하니 대감이 놀라서 아 시골 내려간다더니 왜 돌아왔어 라고 말하니 가다 보니 서운해서 며칠만 더 묵고 가려고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라고 대감이 말하니 며칠 묵으면서 기회만 보다가 하루는 대감이 잠든 틈을 타서 가만히 망태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욕심 많은 사람이 있으면 돼지가 되는 망태니까 뭐 볼 것이 있나요. 뒤집어 씌우자마자 효엄이 나타나는 거였습니다. 금방 돼지가 된 거였습니다. 한참 뒤에 대감이 잠에서 깨보니 아 이런 병고가 있나 자기가 돼지가 되어 있는 거였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왜 이렇게 됐어 하고 소리를 질러도 꿀꿀꿀꿀 하는 소리밖에 안 나니 참 기가 막히는 거였습니다. 아 돼지가 되어서 어딜 나갈 수가 있나 그냥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꿀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돌쇠가 슬쩍 방에 들어가서 대감 이게 웬일이십니까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셨습니까 하니 대감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꿀꿀 소리가 진동을 하니 진정하십시오. 제가 이런 병에 잘 듣는 약을 알고 있어 온대 약값이 좀 비쌉니다. 대감께서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무일푼이니 약값을 좀 주시면 구해오겠습니다. 대감이 들으니 이렇게 반가울 때가 없었습니다. 돼지가 되어서도 동괴는 잘 챙겨놨던지 돈을 몇 발이 주는데 그게 자기가 천석지기 팔아갔다 바친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받고 참외를 두어 개 사다가 으깨어 약탕기에 담아먹였습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사람으로 돌아왔는데 주신 돈만큼 약을 샀더니 효엄이 그것밖에 없군요. 약값을 좀 더 주시면 더 사다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하니 대감은 알았다며 또 돈을 주었습니다. 돌쇠는 돈 몇 발이를 받아가지고 참외 두어 개를 먹이니 이번에는 몸통까지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내 다리가 돼지 다리였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약을 쓰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니 나머지 돈도 다 받았습니다. 자기가 갖다 바친 돈을 도로 다 찾은 거였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참외를 더 먹여서 팔다리까지 사람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런 뒤에는 이 사람도 두 번 다시 돈으로 볕을 살 생각을 않고 그냥 농사지으며 잘 살았습니다. 대감도 한 번 돼지가 되고 나서 혼이 다 빠졌는지 그 뒤로는 매관매직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나저나 요새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가슴이 뜨끔할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저 망태를 씌우면 돼지가 될 사람이 얼마큼 될까요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